뭘, 뭘, 뭘 해달라고 쫓게 해줘 어? 빨리 제대로 안 하냐, 진짜? 싫어 너 그럼 집에 못 가 응 됐지? 아, 진짜 열받게 하네, 진짜 탈록탈록 낀 맞춤 시시뻘건 춤사 위 원하는 걸 줄 때 니 솔직한 걸 말해줘 마이걸, 마이걸 such a pretty baby 군둥이 파이팅! 솔직한 걸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